고통입니다! 너무 예뻐! 고마워요! 저기에! 너무 예뻐! 기간이 제일 오랜만이다! 너무 멋져! 크리스탄! 크리스탄! 안녕하세요! 크리스탄! 혼란! 여러분 잘 들리세요? 귀까지 잘 들리세요? 네 아, 나오지 않나요? 아니요, 별로 아니었는데 어때요? 많이 추워요? 따뜻하네 더워요 코 밑에 반짝거리는데? 괜찮아요? 네 많이 왔어요, 그쵸? 여러분 오늘 너무 많이 왔으셨네요 네, 맞아요 갑자기 갑자기 갇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스페셜 무대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당황을 확인했지만 TV 정말 좋았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에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아까 그 도깨비 무대 했는데 텐지 브레이크 출간했잖아요 안 됐어요? 너무 너무 발전을 안 된다고 이렇게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출연하기 잘 알았어요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도 들렸어요 아, 네 에라니 왔어요 어, 어, 어 이 발전이 성적이 생겨서 불구하고 고춧가루 근데 그때 저 죽었더라구요. 오늘도 그래요. 그러니까 오늘은 죽었는데 그때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. 그래서 새로웠어요. 다 되게 성장을 한 것 같더라고요. 되게 얼굴도 그렇고. 오늘이 속나도 추우니까 숨도 차네요. 잘했어요. 잘했어요. 가야돼요? 태저를 해볼까요? 어 괜찮다 태저. 지금 빌고 계시잖아.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. 고마워요. 아 예는 한 명이에요. 맞습니다. 아 예는이 한 명이요? 뭐야. 네? 네? 예?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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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정이 있는데 갑자기 약간. 빈틈 없이 타이밍이긴 했어요. 제주도 제법 찍었어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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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저희가 다운을 기다려주셔서 여러분 오늘 신랑들 많이 받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각 국뽕 생겨드리신 것 더 피워주시기 많이 하세요. 오늘 인사 드릴게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애쇼스입니다 여기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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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전에 바타쇼 부르러와요 네 바타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alom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jest voted 와 raham 한글자막 by 한효정